2020년 2022년 수업 홍보부장의 현지와 미래를 말하다 많은 주제를 주셨고 많은 선물을 받고 싶다 그리고 혹시 6차가인 2020년자 경제의 직원받고를 위해 하려한 반대 태권도의 원아웃 다음은 유인하 실기능력만 이곳에 조금 더 매끄럽게 편하게 얻기시킵니다 이를 많은 내용을 달성합니다 유인하 손을 발전시키고 제가 오늘 발전시키기 시작을 시켰는데 하나, 하나, 둘, 셋, 셋 하나, 하나, 하나 우리는 손댄샵을 못생겼습니다 동작도 과학도 하고 아이들과 동작도 많이 개념 운동을 잘 몸에 힘을던 그런건 바로 가깝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너무나 잘 기브되어 있어요 눈에 특징적으로 딱 띄고 이렇게 많은 앨범을 했잖아요 앨범 있잖아요 두 집은 지금이 input 동작을 마지막이만큼 브랜드 파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박정은 스포츠가 되는 게 어린이집입니다. 소울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얀 조각에 미스로만 드리는 하얀 조각에 미스로만 드리는 하얀 조각에 미스로만 드리는 태권도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그 속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태권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지도자는 항상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지도자가 말한 만큼 행동으로 표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것이 항상 일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련생들에게 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닙니다.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. 저는 이번 대회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지속적으로 태권도 승단 심사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 스스로에 대한 수련도 끊임없이 할 거고요. 또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또 도장 활성화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우리 태권도인들의 어떤 앞날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사범이 되겠습니다.